오늘 많이 held 돼 1년 더 공기력 31년 стр 공기력 3년을 회명합니다 탈락ativo 와 여기가 어딘가요? 이런 곳으로 가보네요. 도예 공방이죠. 오늘 뭐 만드는 건가? 도자기 만드는 건가? 사실 어렸을 때 저 피아노도 열심히 했고요. 태권도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 도예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사실 도예 공방 앞에 타조가 있었는데 타조 본 기억밖에 타조가 있었어? 아니 되게 시골이었는데 시골에서 타조를 키워? 아마 타조였나? 그게 더 신기한데? 타조였나 아무튼 그런 신기한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 보던 기억밖에 안 나요. 오늘은 어떤 걸 하나요? 오늘 갈려라 방탄의 주제는 방탄 공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선물할지는 비밀인가요? 아니요. 꽃길을 통해서 저에게, 나에게 선물 있나요? 나에게 선물 있나요? 나에게 선물 있나요? 자, 아마 두 사람으로 다시 공개할까? 자,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제이홍! 와우, 제이홍! 와우, 제이홍! 와우, 야! 오, 야,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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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뭔가 한 방에, 한 방에 나왔네요. 원래 한 사람 한 두세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 저, 제 도자기는 아마 올해 먹을 것 같습니다. 누, 누군가요? 와우! 깨질 것 같아요. 바로 받다 받다 깨트리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장씨자에 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도자기는 잘 사용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 도자기는 여기서 갖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놔두고 왔더라고요. 해외에서 선물 하나 줬는데, 그 해외에 놔두고 왔더라고요. 제 도자기는 오늘 만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여기서 오늘 도아주 선생님을 소유시켜 드릴게요. 와우! 와우! 투어 접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째 존재입니다. 와, 23년째.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와우! 저희, 저희 막내가 22살이거든요. 아, 네. 23년째 하시고 계시고. 정확히 세상에 사람이 없을 게 없어.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자, 자기 스타일로 한 번 만들어봅시다. 가보자! 해보겠습니다. Let's go! 가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달려라 빵타. 와우! 와우! 흑당화해, 흑당화해. 도야야 흑이군요. 약간 뻥튀이가 생겼다. 우와! 우와! 와우! 와우! 여러분, 일단 요게 다 봐요. 첫 시작은 이겁니다. 자, 다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다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요거 다르네. 자, 이게 오늘 사용될 백자토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건조를 하게 되면 이상해야 돼요. 와우! 그럼 저희 오늘 만들어도 오늘 가져갈 수가 없겠군요. 네. 보통 한 1250도에서 한 번 더 구워지면 최종 완성이 돼요. 1250도? 일단 깨지면 어떡하나요? 깨지지. 깨지는구나. 내 마음도 같이 깨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예요? 아,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보니까 한 5개는 깨지지 않겠냐? 5일 뒤에, 5일 뒤에 받았는데 다 깨져 있어요. 이렇게. 작품입니다. 다 깨져 있어요. 와당창. 근데 오늘 주의하실 점이 도자기를 흙을 만들 때 절대로 이렇게 흙이 겹쳐지게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깨지는구나. 얘가 네. 얘가 혼자 깨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폭탄처럼 터져버려요. 얘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아, 한 번 겹쳐지면 돼요? 네네, 겹쳐져 버렸어요. 아싸, 가지고 놀아야 돼요. 지금 여기를 한 번 만져보시겠어요? 한 번만 만져보시겠어요? 이 느낌이라, 이 느낌이라. 아, 짧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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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기 아프다 예를 들어가면 바로 차이가 날 거예요 딱딱이 든 날 것 같은데? 그냥 두 등 긁는 것만으로도 말랑말랑해져요 이제 반죽 다음에 중심 잡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손은 약간 안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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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것만 만들어도 성공이거든요 야 이제는 줘도 되겠는데? 너희들 저 뭐 이따 써요? 30분 만 이게 이제 중심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되면 이제 만드는 걸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어우 멋있다 호박, 형은 그 방에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큰 컵! 큰 컵! 형 큰 컵 원한다 오케이, 큰 컵 형 제가 텀블러 만들어드릴게요 텀블러 좋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형 이런 거 원한다 가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우 이거 딱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형? 이거 이거 내 거 가벼워서 그래 이거 여기 살짝 놓아주고 와 으어 아, 빠려다 아이가 아,, 이거 기분 좋네 침이나, 초도 좀 해라 침이나, 초도 좀 해 침이나, 초도 좀 해 샘 지금 어때? 네, 잘 맞춰 에이스 에이스 얘들아 네, покin' 내 도움이 필요해? Oh, my love 이거 많이 Hearing 아 따뜻해 다 지금 난리 났어 와와와 와와와 야 이 형 이 형 왜 걔가 내게서 오 야 오오 아 그랬던게 야 야 보이냐고 야 내가 그 단계도 안 가져 고담았어요 형 오 형 오 좋아 좋아 길어 길어 오 좋아 이 다음 이거 괜찮죠? 이 다음 어떻게 하는거지? 내려주셔야 해요 형 거의 뭐 에펠탐이에요 지금? 안 돼 근데 저거 옷이네 막 이리로 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니네 도너츠를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도 아니면 도야 얘가 도는게 저는 왜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바닥에 미련이 많을까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페달의 속도를 전혀 가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의, 여러분의 향은 제 마음이에요 남자 하트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 약간 조금은 틀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할까요? 아아! 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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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잘 되고 있다, 자 욕심만 부리면 어, 이것도, 어? 태형아 정부리다 아, 야, 미, 미 떨어졌다 야, 남준아 너 잘한다 남준이 잘하는데? 야, 오, 남준아 됐다 너 됐다 오, 남준아 오, 잘하셨는데요? 잠깐만, 이 남준이한테 받는 사람 누구냐? 뭐, 뭔데? 오, 야 아아! 이거, 이거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 이거, 이거 이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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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오, 네, 잘하셨는데 되게 태형이 묵묵하게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태형아 태형이 지금 모습은 거의 그러니까요 장인이에요, 장인 벌써 작품이 완성됐어 날아가서 오, 야 남준이 봐 오, 오 오, 야 남준이가 확실히 그 손재주가 있나 봐 고맙다, 야 고마워 학습해주세요 나는 이제 힘들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 것 같아 느낌이 났어 몇 게임이 있나지? 나.. 오 야 뭐지 이건? 아 안 되겠다 야 잘 가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흙이 보통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흙이에요? 한 클래스에 쓰는 흙 양이 지금 이미 넘으셨어요 이미 넘었대 선생님 흙 하나만 더 주시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조금은 더 흙 써도 되나요?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흙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이렇게 흙 다 써도 되는 거냐? 안 되지 아 좋아 성화봉송 예 좀 뚫어서 내려가면 지금 기다리지 어때? 경구야 네 방을 위한 조명이야 야 오 네 잘하셨어요 좀 더 깊게 해도 돼요 어떤 거 만드실까요? 모르겠어요 그쵸 기파 섬 너 뭘 만들고 싶은지 보다 뭘 만들 수 있는지가 먼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야 지금 야 나는 이 도기와 아주 연관이 없는 사람이란 건 알겠다 또 떨어졌다 나도 전혀 연관이 안 되겠어요 이거 일단 이거는 이거 일단은 나 누구였냐? 진이 형한테 주고 형 이거 어때요 그게 뭔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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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뭐하냐?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 말이야 달방 체험 최초로 실패인가? 전원 실패? 야, 남준이 잘했어. 형 만든 것도 없어요? 아니, 다 만들었었는데 막 다 깨지고 난리도 안 했어. 야, 기분이 좋은데? 아, 진짜? 아, 저 지금 기분이 좋아서 계속 이러고 있대. 야, 정구가 잘했다. 아, 정구니까 예쁘다. 됐어. 오케이, 나 접시 완성. 오, 멋있는데? 뭐야, 되게 잘하는데?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오, 대포를 만들어냈어. 바주껍 거 아니세요, 누군?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남준아. 그래, 너도 하면, 어? 이게 뭐냐? 아무튼 뭔가 했어. 자,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만들어. 자, 얼마 남았죠, 시간? 이제 10분 정도. 10분이요? 10분 만에 다 만들지. 거기서 됐어, 이제. 됐어. 작풍명 월드컵이다. 하트다. 어, 나도 잘 만들었는데? 아, 진짜 와. 아, 슈가의 여패스 다 이렇게 된다니까? 미안하다. 아니, 나 지금 그런 의도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 안 돼. 선생님, 이거 없지. 어? 아, 이렇게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줄게. 죽어가고 있어. 그냥 잘라내, 그럴 때. 그럴 때 잘라내야 돼. 안 돼. 진영. 진영. 이거 어때요? 장아리. 좋아. 우와, 형 크리스룩 좋아. 내가 너를 힘으로 이기겠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왼쪽으로 했는데. 아, 이만 말을 안 듣는데. 왼쪽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난띠죠, 이거. 안 봐. 기술, 오우야. 하지 마 마. 바지 멋있대요? 바지 빈티지. 빈티지 워싱 팬츠예요. 오케이, 이제. 리얼 워싱진된 거 이거 멋있지 않냐? 이거 멋있지 않냐? 바지 멋질대? 어 진짜 멋있다 근데 내가 이 바지 가져가야겠다 내가 멈추고 떼면 돼요 멈추고 떼요? 혹시 저 세 번째 거 이름은 뭔가요? 내루미 네? 뭐예요 그건 또? 이거 카메라 렌즈 위에 지금 맞기 때문에 자르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아서 진짜 아 진짜 야 어 미안 미안하다 심심해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 뭐야 대박이다 진이 형은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형 뭐야 진이 형 망했어 지금 망했어 아니야 될 수 있어 오 오케이 완성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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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 너도 사라져 너도 사라지고 오케이 다 됐어 좋아 좋아 오 남준아 좋아 남준아 봐줘 진이 형 오 좋아 시간 다 됐어요 아니야 형 할 수 있어 떼려고 오 프린첼 만들었어 오 진이 형 오 파스타다 파스타 오 좋아 스파이티 스파이티 아 힘들었다 야 니 많이 만들었네 니 많이 만들었네 오 야 정국야 느낌 있다 오 정국이 오 저거 뭔가 꿀 항아리 같은데 오 저거 뭔가 꿀 항아리 같은데 네 이야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꾸미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씨 꾸미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걸 내가 꾸민다고 수습할 수 있을까? 꾸민다고 꾸며질까?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기쁜 거 같아요 이거 손물레라고 하는데요 손물레 위에 바닥면을 기준 기준을 잡아서 얘가 한 뒤쯤 돼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 진짜 잘 그렸다 네 도자기와 물감 이렇게 붙어있어요 오 이용하셔서 저 여기 꽃 붙였어요 여기 형님들 뭐 주시죠? 그거 뭐예요? 꽃 꽃 뭐한데 쓰는 곳이에요? 형이는 뭐 쓸 거 같지 않아도 그냥 상식 오 근데 사실 이거 제 거고요 태형이 거 이거예요 저 죄송한데 저 덩어리만 주는 거예요 태형이를 이거 덩어리라니요? 하트이고요 뭐 나름 토네이도가 예술성이 되게 풍부하다 태형이는 양으로 선거하구나 여섯 장품 여섯 장품 여섯 장품 야 적품도 많다 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너 그게 다 받는 거야 내가? 네 뽑아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좋아 지민아 지민 하트에 넣을게 지민이가 이 컵에 꼭 하트utor 아랫 아랫 누가 봐도 그냥 진료인 것처럼 하야겠다 그거봐 무정 컵 오 ves 유지 유지 밀키니인데? 그냥 깜빡몰나라 생각보다 이뻐서 다 됐을 땐 뭐야 왜 그런가 왜 그래 그럼 이거 며칠 뒤에 오는 거예요? 예쁘다. 보통 한 2주 정도 선언해서. 진짜 옳지 안 옳지 모르는가요? 다 깨는. 오 진짜. 이거 이쁘 같애 이거. 와 이게 거의 다 났습니다. 저와 이 앱으로 한 번 표현해보자. 뭔가 느낌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 끝났어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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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손 놓기. 자 부재 손 놓습니다. 자 부재 손 놓습니다. 손 놓습니다.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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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지민이 안 돼. 안 돼 붙나 지민아. 안 돼. 넣어. 오케이. 지민아 그만. 오케이. 이제 끝났다 끝. 아 진짜 너 어릴 때 초등학교 가면 쌤 말 이렇게 안 들으시더라고. 뭐 뭐요? 이야기는 이야기했대요. 뭐 뭐요 뭐요? 저 저 반장 반장 분연했어요 분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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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그니터 싸인 싸인 있어요? 어디에요? 진짜 최악이네요 지민이가 받는 커뮤니티가 지민 하트 있습니다 어디에요? 지민 하트 좋네요 멋있네요 고마워요 자 여보 저는 좀 느낌있게 클래식하게 갔습니다 한번 돌게요 잡아주세요 오 제이홉 괜찮아 여러분 저는 진영한테 선물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클래식하게 다과를 담을 수 있는 접시와 500ml 컵을 준비를 했어요 뭘 다가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맛있는 음료를 다가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준씨 우선 저는 이제 동사랑의 화합이 컨셉이고요 제이홉과 아래 제이홉은 이제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과 그리고 제이홉의 상징이 빨간색 저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네이비와 브라운으로 댓글을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시리얼 바라보려고 시리얼 시리얼 좋지 좋지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자 동국이 누구한테 주시는 건가요? 저 RM씨요 동국네요 일단 형태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차 흐려 먹으라고 아 좋죠 뚜껑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먹으로 덮으면 될 것 같은데 녹차 넣어서 여기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 차장 세트를 아우 감사합니다 멋있는데 진짜 멋있는데 네 자 진영 자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시켰어요 배달이 왔어요 네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 좋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담아먹을 수 있는 그걸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에 담아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접시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미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네 아 이 화끈하게 큰 아 알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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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줄넘지마 뱃사랑 뱃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뱃두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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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런 바로 비기를 안 끄면 저기 하하하하 내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저런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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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벡토의 이 깔끔함 아 알죠 알죠 저건 이 깔끔함을 뭔가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네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어요 아 벗을 안 남자 저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막 고대 그리스 신들이 그 막 먹는 그 넥타르 장관 느낌이 아니에요 형님 그리고 두 번째는 꽃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이거 근데 이거 본인이 가진다고 네 제 거예요 이거 넌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안 터진다고 하십니다 아 이 그대로 부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표정 본인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부어지면 되게 예쁠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올테 형님 어 이거 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작품인지 마지막 제가 볼 때 떨어지는 부분까지 퍼포먼스였어요 떨어지는 거까지 생각한 거야 저거 저거 저게 완성작 그러니까 어떤 작품인지 제 어 떨어진 주전자 여기로 하하하하 어떻게 물어 어떻게 물어 어떻게 물어 혹시 물어 물으면 어디로 채워놔요 저기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물 다 따르려면 한 시간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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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dari 다 아닌가 다 다 다 len 스스로 그래서 좀 높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술성이 높네 좋네요 아 예술이란 어렵네요 이거는 진짜 왔어요 차이가 되게 안 좋네요 아 내가 보니까 저 네 작품, 한 작품이 전체가 작품이네 저 네 개가 하나의 그러니까 이 작품끼리 관계로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예술이야 거의 DNA인데 지금? DNA 안무 아니에요? 이거는 사케 사케통 오 이거를 어디다 놓죠? 사케는 거기 따라야 된다고요? 백분자 옳어 노래 왜 그렇냐 백토로 만든 건 뭔가요 저거 저 마지막 백토로 작품인데 이거는 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런 상황에서 확인을 했는데 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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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거 소란 소란 벗질이네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원인에 구멍이 있어야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닫은거예요? 깔때기가 필요가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고급진 하이 식당 보면 두 점자가 좀 달라 아니 어디라고 뜨느냐고요 입구가 더 좁지 이렇게 딱 풀어주시면 안 돼 아 멋있네요 저게 재룩이야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들 만들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작품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거 돌다가 떨어지는 기도 아 여러분들 아 고맙고 아주 웃었네 명작만 나갔네 아 미치겠다 진짜 네 오늘 고생해주신 선생님한테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데리고 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관중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도예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런 답답한 친구를 데리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갈까요? 클로징 할까요? 저희가 달려나가면 방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방탄 아 아 아 아 선생님 달려나 해주시고 제가 다같이 방탄을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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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도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도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진짜 진짜 웃겼다 저거 누나 달려라 달려라 저희 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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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